자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다음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갈건데요 자 오늘은 CIT로 가세요 이 편은 이제 메인을 이어서 할텐데 그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 여자집의 열쇠를 훔쳤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휴 로제나 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덮치면 안돼 어 아직은 그 집 덮치면 안되고 그래서 여기 이 집을 털 예정이구요 또한 지금 여기 상점에 있는 이 주인이 가길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핵융화코가 4개나 있더라구요 어 일단 이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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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탕하자 오케이 핵융화코가 4개나 얻었어 개이득이야 어 좋구요 자 간다 어휴 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저거 은신됐다 발각되는거 한순간이야 진짜로 저장하면서 해야돼 자 플라즈마 카트리지 이건 뭐야 됐어 됐어 여긴 이제 다 털어먹었어 근데 얘가 있어서 좀 여기가 어 은신되네 일단 여기부터 일단 다 훔치자 어 그치 그치 좋았어 여기가 야 여기 여기가 꿀이네 자리가 오우 야 여기 자리 개꿀이야 오우 개이더 오우 개이더 오우 개이더 오케오케 머리핀 많다 머리핀 오 좋았어 오우 야 발각으로 떴어 나 지금 하나 더 훔쳤으면 조졌었어 이거 됐어 완벽했다 더이상은 뭐 저 그릇 죽지마 자 기다리고 저장 한번 하구요 자 미르나의 집 들어간다 여자가 안에 자고있다라는거지 내가 그 여자만 안깨우면 된단 얘기지 아니 아까 은신 떴는데 제발 은신 한번만 뜨자 오 됐다 들어가면 바로 걸린다고? 아니 이 미친 이미 땄는데 오 잠깐만 위험 어어 깜짝이야 어어 와 나이씨 야 이 아줌마 안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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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네 어 뭐야 뭐야 얘 얘 뭐야 얘 봐 안죽어 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 도시 이제 내가 완전 저거야? 적대되는 부분이야? 아 그러면 블록이 응당 블록이 가야되는 부분이네 템은 뭐있는지 좀 볼까 스팀팩 이 여자 되게 되게 못살았구나 어 우와 야 근데 이래봬도 3층집이야 침대 주인있대 그냥 자면 어떻게 돼 아 침입중엔 잘 수가 없구나 되게 가난하다 진짜 볼풍 없다 가자 어 별거 없었네요 여기서 실수로 빠른 저장하면 이제 빡치는거죠? 응 쩝 아ワx3 야 근데 뭐하러 그럼 열쇠있는거야 난 안걸릴 줄 알았지 난 걔가 자고있을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여자도 무섭네 진짜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망설임이 없이 그냥 날 때려버리더라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짓 좀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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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갓된다 조질뻔했다 은신은신 야 지금 얼마나 내가 저거 하냐면 은신만 보고있어 무슨템을 훔치는지도 못봐 저 진짜 저거 은신만 보는거야 지금 안그러면 털려요 야 이게 리얼 좋다 이게 개꿀이야 이게 이거 지금 내가 투명으로 되어있는게 너무 꿀이야 어우 나이스 이건 너무 적은가 야 이거 훔치기 쉽지 않겠는데 그치 야 이건 이건 힘드네 아 이게 꿀인데 스팀팩이 꿀인데 아 저거 어떻게 안될까 여기라도 은신 이거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살짝 꺾었다가 어 저거 기다려 기다려 저거 갈 때까지 기다려 저거 갈 때까지 기다리면 왠지 될거같애 얼른 가세요 은신 아 안되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먹기가 힘들구나 어 어 아 어렵다 여기 여긴 어렵네 어 여긴 어려워 잠깐만 어 게임을 해야되는데 털어먹는게 너무 재밌어 어 장난감 차 발각됐다 기다려 기다려 어 그렇지 은신 됐어 어허 애기 저건가보다 애기건가봐 어 새로운 장난감 사주세요 쏘 VA 상 캬 크으으윽 이런 데가 꿀인데 여긴 템이 없네 저런 데가 템이 있어야 되는데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가끔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서 진짜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스카이림에서 그래서 싹 다 죽였는데 영주가 안 죽더라고 어? 야 이거 고기야 그렇지 좋았어 두더지 고기 오케 두더지 고기 오케 어 라드로치 고기 개오케이 고기 멈춰 고기만 오케 어 여기가 은신이야?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건 이건 고기로 안 쳐주는 거야? 이게 고기로 쳐줘야지 이게 개꿀이네 이게 안녕하세요 마지막이 걸리네 마지막이 아 개꿀이었는데 아 저거 마지막 하나가 딱 걸리네 훔쳐먹는 거 개재밋다 훔쳐먹는 거 개재밋어 여기까지만 할까? 어 여긴 내가 못 훔쳤었고 아 근데 고기 한번만 조금만 해보자 커피째로 훔친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고기를 먹기 위함입니다 저장 어 정제된 물? 이건 가져가야지 아 이건 이건 됐어 이건 하나 남겨주자고 내가 사람 새끼니까 개새끼는 아니잖아 야 갑자기 궁금한데 시장 털어먹고 싶다 그치? 시장 한번 털로 갈까 얘들아? 가능한 부분인가? 아 잠깐만 여기 아니지 저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시장이 아 시장 한번 털어먹으면 진짜 과연 이쪽 다이아몬드 시티 시장이 과연 진짜 얼마나 어? 부패 없는 사람인지 제가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응당 확인해야 되는 각입니다 진짜 과연 이 시장이 근데 다이아몬드 시티라고 하니까 돈은 많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진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을 갖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가니까 무슨 한 300만원씩 50만원씩 주머니 들고 있고 병뚜껑 이쪽이 아니야 병뚜껑 한 500개씩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그 저기 그 시장 그 비서도 만만치 않더만 나 걔한테 50 50원 뺏겼어 참고로 어 내가 걔한테는 찾아와야겠다 내가 응 걔한테는 내가 찾아와야겠어 여기 위에 있거든 내가 그때 가봤어 이쪽이거든 여긴가? 아 여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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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 이쪽 가자 우리 로제니 못 탔는데 나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옆에 있죠 옆에 있죠 잘 잘 순간이동합니다 응 저래 보여도 개 순간이동 텔레포트가 패시브로 있는 놈이에요 어 뭐야 잠깐만 어 어 여길 털어먹어? 사람이 없는데? 바로 닌자 모드 그래 여기였어 아 이거 쓰레기야 아 숙련자 숙련자 가능합니다 제가 숙련자 좋았어 어 시장실 털어먹자고 어 뭐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 지렀구요 역시 아 다이아몬드 없냐 켈로그 집 열쇠 아 이건 뭐 필요도 없는데 어 전쟁전 화폐 총알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좋아져 금고 따면 걸려? 진짜야? 아니 금고 따면 걸려? 아니 은신 은신에 따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? 그거 팩트입니까? 금고 따면 걸려? 아 그럴 리가 있나 안 걸려 어 시장이 단말기 은신이면 안 걸리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뭐가 좋을지 뭘 지원해줄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일단 찍어 유사도 하나 그렇단 얘기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로즈? 아니지 로즈면 유사도가 꽤 있지 A도 있고 R도 있고 S도 있지 이거 걸려? 아니야 어 안 걸려 응? 왠지 이거지 않을까? 크으으으 기가 막히고요 아 금고 제어 방금 내가 딴 거야? 금고 열려있네 아 미친 잠금 기능 활성화됐네 근데 금고 다시 잠궈두자 어 금고는 아직 잠궈 잠궈두고 주택 압류 버려진 웨스트 웨스트 스탠드에 사는 남자가 다이아몬드 시티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하더군 평소대로 압류 절차를 따라주고 집 열쇠 4번을 금고에 넣어놔 도시 운영이 있지 물정화전지 보아경비실 파워누들스 판매대 별로 그렇게 어 그건 없어 비린 없어 보여 그냥 컴퓨터로 훔쳐버릴 순 없냐 이 안쪽으로 뭐야 저자 어휴 안녕하여 어휴 어휴 반갑습니다 예 시장실 한번 와보고 싶어서요 제가 혹시 알아야 미래시장이 될지 오케이 다 털어먹어 야 야 근데 이름과 다르게 다이아몬드 시티 시 왜 이렇게 가난하냐 다이아몬드 시티 시장이라는 어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어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어엉 역시 돈 많아 역시 돈 많아 역시 돈 많죠 난 37%를 도전한다 아 아 아 아 안되네 어 아 37% 이거 3번 정도만 시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야 근데 이거 돼 어 이거 된다 야 시장이 그래도 돈이 이렇게 50 50원이나 있다라는 게 이거 정말 큰 돈이야 어 진짜 병뚜껑 48개 진짜 큰 돈이야 아 아 내가 이 게임 처음 시작 했을 때 진짜 백 원 모으기도 힘들었다고 백 원 모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대 그렇지 싱!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여기까지 어 한 번 더 어 얼른 가세요 얼른 얼른 가 가세요 얼른 가세요 아 저작구야 아 저 이정도는 빼갈거 다 빼갔으 두더지 이빨 가디언 버터캡 이거 뭐야 이걸 훔치는거야 지금 아 기디엇 버터컷 저장저장 켈로그 집은 다 갔다왔어요 가서 다 싹 다 털었지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다 털었어요 이건 이건 좀 어어 아니 근데 여기 아 옷장안에 있다고 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털어먹읍시다 이거 문 못닫냐 문 그렇지 아 기가 막히다 어 왜 발각됨이 또 신중해야겠다 비누? 이거 이런건 주우면 안될 비누 주우면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하 어 뭐야 뭐야 야이씨 야 여기 여자방이였어? 아이씨 비서방이였어? 어 나 몰랐네 야 가만있어봐 야 이거 몰랐는데 오케 소매치기 크아아아 비서아 아아 야 이거 진짜 지대로 타락했네 아 옛날에 그건거지 진짜 원래 시장보다 더한 놈이 2인자거든 어 지렸다 병두건 263인데 0%야 아 1%라도 있으면 내가 99번 100번이라도 시도해봤는데 아 이건 너무했다 일단 저장한번 하고 오케이 아오케 됐어 됐어 저장한번 하고 아 250원은 진짜 크다 근데 264원은 쥐도새도 없이 빗어죽이면 되지 않냐구요? 가능할까? 야 그거 진짜 가능해? 빗어죽이면 뭐야 아 얘 너 왜 문을 왜 열어? 죽이면 바로 적대야? 아아 참 한번 한번 뭐야 왜 안죽어 안죽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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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대관계 아니야 야 적대관계 아닌데? 소름돋네 일단 닫고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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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죽일수도 있어 이러다 죽일수도 있어 근데 안죽는거 아니야? 오이씨 어디를 감히 개자식들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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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감히 어 어 뭐야 아 아 얘네 NPC 안죽어 어 얘네 NPC가 죽는 애들이 아니야 아 이거봐 아예 훔칠 수가 없어 아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시티 안죽는 NPC들 이거 진짜 패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예 안죽는거야 할 수가 없는거야 어떻게 크 이거 진짜 훔치고 싶다 이거 진짜 훔치고 싶다 군용가봐? 낮에도 저건 똑같지 200 얼마인데 그럴 수가 없어 어 여기 다 털어먹었다 이거 뭐 털어먹은건 다 털어먹었어 나 오늘 핵 융합호 4개 털어먹은 것도 굉장히 크다 생각해 어 좋아 지하철 토큰은 뭐야 어 깜짝이야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그냥 자꾸 치약 뚜껑을 열어뒀죠 누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아요? 신스죠? 뭔 소리야 여자친구 신스라는 얘기야? 기계인간이었단 얘기야? 뭐야 켈로그 집 열쇠 그냥 대놓고 아 이거 내가 한번 갖다둔거구나 여기다 어 쓰고 갖다놨나보다 어 퓨즈? 이제 오죽하면 시청자가 좀 가시지 이러네 어 그만큼 그래 뱀 lives 아